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멘탈로 따지게 되면 대개 인간이 짐승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하고도 다르죠 인간이 금수와 다른 것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얼굴도 붉어지게 되고 다리도 후덜덜덜 떨리게 되고 양심이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서 짐승하고 인간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난 죄 없어 죄 없다고 검찰이 다 조작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초강력 멘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특별한 그런 강점이자 자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완전히 뭡니까 좌우의 최척근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재명 척근 구속에 대해서 유감포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리고 불체포 특헌 포기 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다고 이렇게 보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런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3구 대통령 거의 그쪽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책이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인데 대구 경북에서 사다리 난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운좋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잘생겨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똑똑해가 이러면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밤을 새고 노력했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왜 실수했는지 여러분들 나오겠죠 경상북도하고 그리고 대구 광역시에서 크게 치명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한 4, 5년 정도 이재명 지하에 살았으면 끔찍하죠 이런 소위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보시게 되면 이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님은 이제는 범죄를 저질러도 민주당 관련자는 수사도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정말 모든 정과자들이 존경할 만큼 대단한 당대표입니다 2,853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죠 여론조사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문제가 참 많죠 멀쩡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선거 조작을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코님은 전국의 모든 범죄자와 정과자들이 이재명을 지지 선언하겠습니다 2,374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합니다 이게 민심인 겁니다 그래드님은 법치에는 이런 표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거죠 그 법대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잡범들이라면 벌써 끝났을 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겁니다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걸 보고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젊은 박용진 의원이 성북군과 강북군 출신일 겁니다 이 양반도 선거가 문제가 많았죠 4.15 총선이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 하 제이태희님 참 잘 말씀하셨네요 전산 조작한 놈이 가방끈이 짧은 듯 합니다 전문대 출신 같습니다 이번 책을 좀 쓰면서 전산 조작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조악하게 해가지고 그게 뭐 달뜰뚱이 나게 된 겁니다 아주 저 하 제이태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이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도둑놈 시리즈에 다 포함이 될 테니까 여러분 개봉박두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원 80조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원 80조 사망을 통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이해 상충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의 그냥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판결을 하는 위원장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이죠 그 당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다만 당원 80조가 있습니다 개인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당원 80조입니다 민주당의 당원 80조가 있건 없건 간에 당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정도가 되면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 당은 내 80조의 뭐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꼭 당원 80조 있으니까 네가 그만둬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식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의 힘도 문제가 있지만 참 민주당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사기를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한 겁니다 그건 뭐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가 지금 여러분들 집필을 막 시작해서 토요일 날 선을 보이게 되는 도덕놈들 1권 선거 사기 어떻게 선거 어떻게 훔쳤는가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는 공직선거에 관한 분석 시리즈는 어떻게 선거를 뭡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덕질을 했는지가 책으로 보는 거하고 유튜브 보는 건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선거 도덕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 사기를 치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선거 부정과 선거 사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들은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호남의 일부 국회의원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선거 부정에 연료가 돼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대상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적답을 피했지만 바른말 하네요 아무리 우리가 정치보복이라고 세계 주장을 하고 당대표 검찰 출석할 때마다 100명씩 의원들이 몰려나간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성인해 주는 최종 과정은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도 당연히 뭡니까 조작을 하겠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다 선당 후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모든 당원들이 지켜야 될 절대 선입니다 민주당 또 여러분들 선거 부정합니다 공병호가 여러분 쓰는 도농놈 시리즈 일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선을 보이는 책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선거와 관련된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도농놈들이 다 대한민국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고 조작감만 입력하면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 과정은 내년 총선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선당 후사여 선당 후사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만 돌리면 뭡니까 당선자 낙선자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컴퓨터를 이용해가 뭡니까 그냥 후보별 득표수를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여러분들 걱정할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똑똑의 이름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뭡니까 스마트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힘당이 자리가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북과 뭐죠 대구 광역시의 사고가 터진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나는 잘 모르겠다 말이 되는 일들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안 돼 봤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무슨 고민할 것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일이든 한 집안의 가장이 하는 일이든 기업의 이름 대표가 하는 일이든 간에 해야 하는 일을 올바르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의 책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잘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상대방이 전산 조작을 실패를 해 가지고 본인이 선거에 당선됐는데 입을 다물어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답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은데 어떻게 국회의원이라 부르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 부르고 어떻게 대통령이라 부르겠습니까 나 천부를 받을 겁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 살리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겠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 무조건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승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 어디서 다 공개했습니까 여기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제목 잘 정했죠 도둑놈들인 겁니다 사기꾼들로 아니고 도둑놈들인 겁니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상점에서 이런 빵을 하나 훔치더라도 책임을 묻는데 선거 전부를 도둑질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수사 안 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개판이지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 전체가 도둑놈들로 다 우글우글 하는데 여당 야당 관계할 거 없이 모두가 도둑놈들이 다 우글우글 하는데 나는 이 나라의 봉사는 마지막 여러분들 봉사로서 도둑놈들 시리즈를 완결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 선거 조작범들과 선거 사기범들의 뱃속까지 다 파헤칠 겁니다 나는 야합하거나 타협하거나 정치적 경력을 위해 가지고 입을 다물거나 그렇게 배우고 잘하지 않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고 그래서 이제 60대가 된 겁니다 아이들 다 컸기 때문에 별로 여한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사람이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도둑질한 것을 보고 입을 다물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책으로 낱낱이 남겨가지고 너희들이 자식들 세대에 함께 무슨 짓을 여러분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여러분들 제가 고발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여름 선을 보이니까 다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지역구에 있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내주기 바랍니다 너 그 일 좀 제대로 해라 이놈들아 그렇게 이 여러분들 박 의장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면 됩니다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죠 윤석열이 여러분들 등장한 지방선거에서조차 조작하는 거 봐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얼마나 뭡니까 허당으로 보기에 완전히 물로 보기에 뭡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그렇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교육감 선거는 어떻겠습니까 조전혁이 표를 뭡니까 60%가 여러분들 도덕질하는 짓을 범한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서는 조전혁 우파 교육감 후보가 여러분들 얻은 사전투표 덕대에서 60%를 조덕질한 거 아닙니까 조전혁이가 여러분들 위스칸신대학을 나온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럼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절대 부정선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불찰에서 뭡니까 제가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달이나 넙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개돼지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은 왕이 지배를 한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신민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선거 사기범들과 선거 조작범들이 지도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처럼 지금 신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민 시티즌이 시민이 아니고 신민인 겁니다 신민 신민이 된 겁니다 나는 선거 사기범들을 뭡니까 고발한 책을 계속 내는 것은 나는 돼지 개처럼 살 수가 없다 너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이익과 정치적 경력 관리를 위해 가지고 선거 도독질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때로는 사악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필력과 글이 세상을 뒤집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도독질을 했는지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끝나고 나오면 뭡니까 잊혀지지만 책은 서가에 꽂히기 때문에 잊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도독놈들 cd를 시작했지만 20군 정도를 완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가 책은 내지만 여러분께서 구입하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퍼뜨려셔 가지고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가 개돼지처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돼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 보좌관들 대통령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다 이런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읽어봐라 이런 도독질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듣고 가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할 겁니다 그 사악한 짓들 한 자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